사람이 죽었어! 사람이 죽었어! 나 도라 없었는데 도라가 갑자기 나한테 생겼어 평화로웠는데요 평화로웠을걸요? 나 원래 저렇게까지 점수 나는... 점수... 안 나오는 거였는데 13,000원이냐? AP가 겁나 못해가지고... 에잇 크흠 AP만 잘하면 게임 이기는건데? 그냥 야 카이서 플랭크 버거 뭐야? 대주구야? 몰라? 버거 브랜드 아니냐? 플랭크 버거? 저거 몰루 아카이브 콜라보 하는데 브랜드잖아 예... 어 그거 몰루 아카이브 플랭크 버거 저거 저거 몰루 아카이브만... 아예 모르니까 나는 몰루 아카를 그치 나도 몰라 나는 콜라보 한다는 거만 알아 그 콜라보 한다는 것도 몰라 응 그 콜라보가 문제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 금방 매진되더라고 어 나 저거 어떤 미친인간이 4개 주문하는 거 보고 소름 돋았잖아 그건 뭐하는 미친... 뭘... 그거 상품평 내는 건가? 응 헐 헐 헐 정답입니다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화면 공유 좀 틀어봐 여보세요 아 제발 노트라 씨발 앞에 있어 방송을 누가 틀을지는 모르겠는데 나 틀지 않네 나? 너 안 틀어줬는데 아니 너 안 틀어줬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틀었어 틀었어 나 틀지 않네 아 모코코 저 모코코 세트도 정말 웃겼지 저거 맞지 한창 나 저거 한창이었을 때 근데 저거 모코코 세트 은근히 가성비 좋았다 응 맞긴 해 진짜 가성비 좋았어 응 진짜 마음에 들었어 그때 가성비가 모코코 세트가 진짜 가성비 원탑이었지 내용물을 치라고 먹어도 그거 나 사놓고 집에 가져와가지고 나 혼자서 못 먹어가지고 가족들이 못 먹었잖아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저 로아 모코코 피그웨어가 아직도 있진 않아요 커요 모코코 맘스터 주예우 뭐 콩코 세트가 다 괜찮았는데 살짝 살짝 하는 문제였던 거는 아 시발 다 잡았다 진짜 지면 안 된다 이건 아 왜 빨핑이야 난들 뭘로 나도 주황핑이다 지금 서버가 그냥 이상한 거 같은데 나도 가끔 빨핑 된다 음 그럴 수 있지 다 해줬는데 지면 안 되지 삐치 네 어떠세요 네 네 네 아니 그때 모코코 세트가 진짜 솔직히 잠시만요 루아가 진짜 한창 진짜 막 끌때였잖아 그래서 그래서 그거 덕분에 꽤 오래 팔았잖아 그리고 그 덕분에 오래 푼 것도 있다는데 네 어떠세요 그 덕분에 대팔렘이 진짜 너무 많았어 못하겠어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이계론이었네 아이 귀여워 니가 다 먹었나 니가 다 먹었어 아니 진짜로 그때 그럴 수 없지 뭐 코코 그거 때문에 대팔렘이 그냥 많은 게 아니라 그냥 존나 많았어 막 바게 같은 데에서 보면은 막 그런 거 주문한다 그러면 그대로 보내줘야 되잖아 쿠폰이 포함된 주문이면은 무조건 보내준 게 맞잖아 쿠폰 빼고 응 맞아 그거 이거 뉴스에 나왔어 그거 그게 존나 많았네 이 분야 백인가요? 어 어 어 아 그런 걸 근데 그럴 수 밖에 없어 아니 괜찮아요 그래 문재호의 그 지랄로 터져나가면은 미니지마 그래 왜냐면은 점주들도 로아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야 아니 솔직히 젊은 점주들 있잖아 벽계몬이다 진짜 지금 젊은 점주들도 그렇고 건물에 2층으로 올라가서 둘째 당대에 보면 아싸 아 이게 내 걸로 나오네 3,40대? 그 정도 되는 점주만 해도 로아는 사람 진짜 많아 지금도 그런데 그때 당대에도 네? 어떻게 하세요? 20대에서 40대 그 사이에 점주들 보면은 3대기 겹치네 3대기 겹치네 3대기 겹치네 3대기 겹치네 육도 다 들고있고 아 슬프다 어떻게 돼지가 두고 왔는데 어떻게 돼지가 두고 왔는데 3대기 겹치네 3대기 겹치네 뭐 어쨌든 그래도 뭐 어찌됐든 로아는 지금 글을 진짜 잘 쓰고 있어 뭔가 여러모로 잘 맞아떨어지고 있지 진짜 응 발맞아 떨어지는 것도 있고 야 뭐 뭐 적세적소로 스스로 사람들이 잘 사는 거 같아 진짜로 이거 하나 사는 거 네 하나하나 사는 거 오케이 네 네 네 네 네 특히 로아 같은 경우는 이전에 지금 디렉터가 바뀌긴 했잖아 몸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우선이 형 응 응 그.. 그 형은 그냥 그냥 다 알았어 스스로 로아 자체를 다 했으니까 솔직히 뭐 그렇게까지 해주는 디렉터가 어딨냐 그렇긴 해 근데 지금 빠지고도 저기 스토리 쪽으로 넘어가지 않았냐 롱 응 알았어 몸이 안 좋다고 그렇게 메인 디렉터에서 디렉터에서 빠지긴 했지만 뽕 그래도 그 게임에 아직도 일조를 하고 있는 응 메인 스토리는 그 형이 다 하고 있어 띠이 아 이거 함부로 해? 그리고 에셋이 생기고 W 끝났다 지지말 롱 이게 참된 직장인이지 이율로 이게 참된 원딜이지 참된 회사니까 저는 참된 직장인이 나오는거지 참된 회사니까 저는 참된 직장인이 나오는거지 솔직히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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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머 없었어? 직장인도 없었고 희 안좋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아 아니면 근데 솔직히 말해서 강원기가 정상이고 나머지 시발 디렉터 새끼들이 비정상인거일 확률이 제일 높긴 해 강원길 터졌는데 이번에? 아니 원기래 저 시발 응 맞아 맞아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기 게임이 좋아서 하는 거고 그니까 뭐야 빅강선이 그냥 일반인이고 나머지가 10세키의 확률이 높은 것 같은데 오늘 따라 추모가 겁나 잘 나오는데 그니까 그거 맞는게 애초에 빅강선은 스스로 게임을 하면서 이게 진짜 아니구나 막 하면서 스스로 파악을 하잖아 나머지는 시발 거기도 안 보잖아 고객지원센터도 안 보잖아 야 강원길은 오늘은 뭐 먹 싫어 밥 색깔 밥 색깔 하기 바빠 미친놈은 배 벅벅 긁으면서 아 오늘 뭐 먹는 이 지랄하고 있지 몇 개 드릴까요? 네 외라 씨발 적 같은 것도 주네 지 지 지 아유, 뭐야. 아유. 벗냥! 제발, 자정도 안 됐는데 끼워놓고 있어야지. 이번 거. 덤벨아 주세요. 네, 어서오세요. 아, 나 편해. 왜 이래. 중. 아, 네. 아, 나스와 페퍼리기 존나 애매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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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장솔르 혼자 해 지랄해봐 야 차라리 에펙을 해도 할바를 아는 사람이 더 많아 여기 했다가 뒷목잡을 보냈는데 방금 나 역 하나 없어짐 중세계 머린거 너무 깔끔하고 애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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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기고 한 사람이 있냐? 어? 아니 에펙에펙 에펙? 응 애초에 숨기고 한 사람이 있나 해가지고 그렇지 적어도 우리 중엔 없을걸? 그니까 적어도 우리 중엔 없는데 우리 을끼는 그냥 서로 질겜한답시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이게 맞는거지 그치 에펙은 그게 맞아 응애 살려줘 하면서 뛰어다니는게 맞다고 내리자마자 총이 없는 나는 이리 저리 뛰어다니며 제발 살려주세요 여기에 저희팀 있으니까 얘를 죽여요 그건 아닌거 확인 네 제물 받치고 도망가야 된다고 왜 내가 봤던 팀은 그러면은 걔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네.. 이제 안들어가다 제물 받치고 도망가면은 그래도 잠시 동안은 살려준다고 네 얻어워 내가 봤던 팀은 그건 사람이 아니었는데 한 많 детей 아무 hello 다음 아무 생각도 그래긴 해 Growth 이해가 가지를 안 아직도 거기서 왜 뒤로 빠졌을까 힐은 뭐 그렇다 쳤 힐을 할 수 있어 그래 근데 왜 거기까지 죽 빠져가지고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 아 또 소화 안된다 미치겠다 또 위에서 걸렸다 살려줘 겔포스 솔로잖아 어? 겔포스 드링킹 쓸 미치겠네 진짜 근데 이거 이러고 나서 저번에 그 폰 뭐야 그거를 먹었거든 챔피언? We are the champion of freedom I'm my friend 소화가 안되는거에요 챔피언 헤이 헤이 어 롬 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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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건 절대 안나오는데 근데 틀을 잘 못하는거에요 먹고 나서도 삼상 누가 들고 있어 손 이거 큰일났다 하나 아니 두개가 없어졌어 두개가 없는데 몰라 안 나온거 아니야 나머지 두개는 뒤돌아있어 하나는 미치겠네 어쩜 이렇게 되냐 어쩐지 겁나 안나오더라 하이 템 뽑아주시면 되요 하이 아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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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내가 안 붙는 날이구만 아흠 오늘은 내가 안 붙는 날이구만 오늘은 낫배드한 날이구만 낫배드가 아니라 엄청 좋은 날아녀 아흠 아니야 이게 이게 붙으면은 좋은 날이야 이게 붙어야지 좋은 날이야 아흠 여태까지 잘 붙은 운소가 있던 날이 없는데 뭐 오늘 정도야 있어도 괜찮지 아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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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rchant 아흠 그가 미리 미안하다고 얘기했잖아 oys 하니 야, 31절에 이미 출근을 해 있잖아. 아니, 쿠마님 저한테 DM으로 이거 몇 개 가지고 있음이라고 물으면 어떡해. 미친 사람아. 아니, 어차피 리치, 어차피 리치콜했어. 어차피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어. 아, 그렇네. 맞네. 뭐해? 저 길 잤노? 버그겠지? 버그는 아니네. 무슨 일이 존다 많은 거임. 어, 그냥 사람 많아 보이네? 피키는 너는 저 일 할 때 같이 안 갔었나? 뭘? 하 Who is耐 meine 저 일하는데? 일하는데? 어. 키키는 아니 그래? 난 안 learned 끼내 뱅 닻 ! 야! 잘 챙기면 개새끼야